안녕하세요. stv채널 택입니다. 봄의 끝자락에 청버꽃으로 유명한 중남서산에 위치한 개심사에 왔습니다. 계곡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갑니다. 평탄한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잘생긴 소나무들이 마중을 나오네요. 잎석바위에 새심동 개심사라고 입구를 가리키네요. 이제부터 개심사까지 돌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돌계단 겁내지 마세요. 약 50미터만 올라가면 됩니다. 힘내세요. 여기만 올라가면 됩니다. 개심사입니다. 인생사 가진 스팟으로 유명한 연못입니다. 개심사에 들어서려면 자그마한 나무 다리를 건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가진 스팟으로 유명한 연못입니다. 종각의 기둥들을 자연 그대로 살려냈네요. 개심사 건물들은 기둥을 가공하지 않고 건설했네요. 똑바른 것보다 자연스러운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그마한 5층 석탑이 문치있게 세워져 있는 대웅전입니다. 이 건물 기둥들도 생긴 그대로 건축했습니다. 가진 스팟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진 스팟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진 스팟을 사용하여 가진 스팟을 사용하여 고맙습니다. 나는 청복꽃이라고 이름표를 달랐네요 벚꽃이 아니다 아직까지 피어있네요 골범도 이렇게 가나 보니 바위위에 돌멩이를 던져 안 떨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서산 구경 중 하나 개심사 구경 잘하고 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